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화 감소 등의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18개 사립유치원에 각각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이 취약했던 사립유치원의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원을 결정했습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원화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육공간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동대문구는 올해 71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했으며 특히 유치원에는 원화수에 따라 월별 1,200만원에서 1,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, 3억 6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.